후풀푸푸에 오지 않을래? 이곳은 포용력과 선량함이 가득한 곳이야 저는 후풀푸푸 가겠습니다 히브미가 제일 좋아하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모바일 신작 게임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광고를 맡게 되었어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아 도입부까지 오우 게임을 만들라니까 왜 영화를 만들어 왔지? 초대장 열어봅시다 진입생 마법사님 귀하께서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입학 통지서에 사인을 하시고 회신은 부엉이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름? 뭘로 하지? 불꽃의 마법사 아 너무 구려 어? 그냥 플레임 해보자 이미 늦었으려나? 파이팅 아이씨 누구야 그냥 플레임TV로 해 아 나 후회할 것 같은데 아 요즘에 찍는 광고들마다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또 이거에 빠져서 이것만 계속 할지도 몰라 근데 닉네임이 플레임TV야 아 너무 화날 것 같거든? 불꽃 엉덩이 했있있기 마만매야 후유으후 해 보자 와 이건 또 되네 거빙도 잘 됐다 우와 영상 너무 정성 들어서 만들었는데 음 여기 터치하라는 건가 오 오 와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도 그냥 PC게임 수준인데 실은 원래 광고주님께서 이 장면을 그냥 다 스킵하고 플레이하는 거 위주로 찍어달라고 하셨는데 엄청 싸웠습니다 이 좋은 장면을 넘어가라고요? 나 안 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겨우 받아낸 거예요 이 도입부를 퀘스트가 생겼는데 말킨 부인에게 가서 새로운 코스튬으로 갈아입기 이제 저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프리셋이 있는 거 같네 캐릭터가 되게 어린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 좋아 얘가 제일 무난한데 얘 되게 잘생겼다 소속 단계에서 모든 비주얼 디테일을 무료로 조정할 수 있어요 오 나중에 커스터마이징 디테일하게 가능한가봐요 와 연출 좋은데? 요즘 모바일들 다 퀄리티가 높아서 좋은 거 같아 와 드래그해서 머리 색상 바꿀 수 있고요 색상도 근데 다 되게 너무 괜찮은데? 왜? 왜 이렇게 이쁘지? 아니 머리 스타일이 진짜 다 괜찮아 옛날 다른 게임들 커스터마이징 할 때 아니 이런 머리 스타일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이런 것들 좀 있었잖아요 여기 머리 스타일 다 괜찮네 다 내 스타일이다 이걸로 해볼까? 좋아 오우! 잘생겼어 옷도 고를 수 있어? 나 오리지널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 이걸로 하자 근데 이렇게 멋있으면 뭐하냐고? 이름이 불꽃의 궁디인데! 이전 퀘스트를 완료했어요 새로운 퀘스트를 진행하세요 해그리드와 토론하여 새로운 지팡이 구매하기 이렇게 해서 걸을 수 있어 와 야 미친 오픈월드 게임이었어? 안녕하세요 물리밴더 지팡이 가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추천해 주네 제품 목재 마오가니 지팡이심 불사조의 깃털 길이 34.29cm 뭐야 이 디테일 하하하 유연성 부드러움 이번엔 목재가 오크나무네 시민들 허허허허허허헝 하하하하 오 마이 큐리어스 베어 리 큐리어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 무기다 누구야 아 미치겠네 불꽃의 궁디 흫흫 흫흫 사실, 제가 이미 얻었을 것 같다. 최근에 좀 이상한 것 같다. 흠... 12.5인치, 체리우드, 그리고 드래곤 핫스트리. 강력한 콤비네이션. 왼손에 있는 것 같다. 내 남자가 말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몇몇 스펠을 배웠다,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와... 아니 퀄리티가 너무 높아. 내가 이거 광고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하... 진짜로 요즘 모바일 게임 이정도 수준이구나. 아니 단순히 입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각 대사마다 모션이 있어. 너 머리 안 감았니? 뭐? 반응이 없는데? 뭐야 이건? 어? 첫 전투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왜 저 여자가 사고친 거 내가 수습해. 시간이 지나면 마력이 회복돼요. 상대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팽창 마법을 사용하면 제어할 수 있어요. 마법 카드로 마법 세계의 모든 주문. 마법 생명체와 마법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카드를 사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마법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어둠의 마법까지도요. 마법을 사용하면 일정 마력이 소모돼요. 스펠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조심해요. 달려오고 있어요. 지면을 터치하면 이동 카드를 소모해 이동할 수 있어요. 우와! 이거 되게 또 특이하네. 아! 아 잠깐만요. 아! 큰일이네요. 점점 더 많아져요. 범인의 많은 적군 유닛이 나타나면 인센디오를 사용해보세요. 와! 카드도 되게... 퀄리티가 좋은데? 오오옷! 어? 형? 기저. 야 이건 진짜 특이하다. 게임이... 무슨 TCG 카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동이 되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하하하하 오! 카드를 수집했어요. 75장의 카드가 있고 플레이하면서 수집할 수 있나 보군요. 나중에 가차도 있으려나? 일직선으로 강력한 허리케인을 한 방에 시전해 경로상의 적군 유닛을 넉백하고 피해를 준다. 시전 영상도 볼 수 있네? 벤티스! 프로테고! 벤티스! 어떤 방어 마법을 써도 딜이 들어간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나봐요. 전다. 근데 왜 시작부터 에픽 카드 주지?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아니 원래 다 이렇게 주나? 괴물들에 관한 괴물책. 와... 아니 카드마다 이렇게 연출이 있는 거야? 기후 마법. 왜 이렇게 많이 줘? 네오늘 시즌에 범인의 랜덤 적군 유닛에 단일 피해를 준다. 3장. 리스트를 열어 어떤 퀘스트가 있는지 볼까요? 아... 퀘스트를 누르면은 위치가 뜨네. 와우. 아니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주네? 그냥 가자. 리팍 준비 완료! 길게 터치하면 빠른 재생 가능. 아니야 나 천천히 볼거임. 카산드라 월. 쌍둥이네. 여기에서는 해리포터 원작과는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나보군요. 아... 와 캐릭터들 진짜 다 매력적으로 생겼다. 아니 너무 내 스타일인데? 호그와트 급행령을 탑승하기. 자리를 찾아 앉기. 어디에 앉을까? 전... 카산드라예요. 그 어디에도 앉을 수 없는 거야 원래? 흰고. 그 어디에 앉을 수 없는 거야? 넌 네. 아이비 워링틴. 올리반더에서 만나기로 했다. 구라. 당연히. 나 우리의 몬스터북을 제기할 수 없는 건가? 너는 잘 이런 거였다. 내가 원하자. 내가 원하자. 이게 즐거워. 우리의 호그와트에 가고 있어? 결국 호그와트에 가고 있어. 나 좀 더 흥미진다. 진짜. 안 돼. 내 카살이 정말 놀라. 진짜 놀라. 나 지금 얘랑 벌써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아이 낳는 꿈까지 다 꿨음 얘가 히로인이네 이야아 이게 모바일 게임 스케일이라니 어? 헤리포터다 이러겠지 erwarte 어머 die 수adi 하지만 이이 들어가는 시청의 오랜만에 하는 점이 익었지만 procrastinặn 이게 이쁘게 자리에 서 ober vag jem 결국 곧 해완 일 적 في And your failures. Is everyone ready? Yes. All right. Form a line. After that, the sorting began proper. One by one, students were sorted into their houses. And then, it was my turn. 아니 근데, 되게 뭔가 기분이 이상해. 원래! 원래 이 시대상에 그 주인공은 해리포터잖아. 근데 난 해리포터가 아니잖아. 불꽃의 궁디잖아. 그럼 난 결국에는 조연일 뿐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니겠지만 여기에 해리포터가 일단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난 되게 놀랍네. 해리포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방금 나와가지고 살짝 충격받았어요. 헉, 이거 내 얘기야. 후플푸푸에 오지 않을래? 이곳은 포용력과 선량함이 가득한 곳이야. 좀 더 생각해보자. 어,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네. 어,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네. 그리핀도우. 아니 슬리데림 보자. 어디 가지? 당신은 슬리데린에 속할지도 몰라요. 슬리데린에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통찰력과 재간으로 원대한 꿈을 펼쳐보세요. 코러스 슬러그홈 밑에 뭔가 설명이 써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 뭔가 약간 우리는 말포이가 슬리데린에 들어갔으니까 약간 좀 그런 고정관념이 생겼잖아. 부정적인 인식이. 근데 여기에 내 세력은 다 동등해. 후플푸푸 사람들은 정의롭고 성실하죠. 참을성 있는 후플푸푸 사람들은 진실함에 노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아, 이게 와닿네요. 진실이라는 말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실성인데 저는 후플푸푸 가겠습니다. 히브미가 제일 좋아하는 후플푸푸 선택하시겠어요? 같은 기숙사 마법사만 룸메이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누군데? 어쨌든 간 후플푸푸 가봅시다. 따뜻하고 포근한 침대에 누우니 잠이 솔솔 온다. 리스트를 열어 어떤 퀘스트가 있는지 볼까요? 오우? 뭐야? 누가 왔는데? 학교로부 있는 거 잊지마. 터치하여 가방을 열어보세요. 새로운 탄생 거울 잠금 해제 완료. 언제 어디서나 외관을 변경할 수 있어요. 터치하여 기숙사로부를 선택하세요. 착용 완료. 어서 수업하러 가보세요. 아, 이거... 이걸 입고 가야 되는 거야? 착용 성공. 음... 야, 옷도 너무 예쁜데? 이게 내 방이야? 어, 그리고 룸메이트 3명... 3명 고를 수 있나봐. 미배정? 미입주. 이런 룸메이트가 매칭되지 않아. 아직 메모가 없어요. 기숙사방 신청. 아... 유저를 초대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야, 그럼 유저랑 같이 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여기 이 게임의 등장인물들을 룸메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 유저랑 룸메가 된다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마법책을 펼쳐 마법을 확인하세요. 현재 사용 중인 덱이에요. 아... 일단 TCG가 기본으로 깔려 있기는 하네. 내 덱을 조합해가지고 카드 어떻게 쓸지 정할 수 있구나. 덱 구역을 터치하면 세팅할 수 있어요. 이건 전투에서 사용하는 마법 조합이에요. 이미 배운 마법이에요. 드래그해서 덱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요렇게... 무조건 드래그 해야 돼? 첫 번째 마법 조합 세트 구성에 성공했어요. 카산드라와 대화 및 결투하기 결투클럽 오... 이게 PVP인가? 매칭 시작 음... 카산드라 똘만이다. 왜, 왜 가까이 오세요? 트롤은 소환할 때 마력을 많이 소모하지만 HP가 높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아낼 수 있어요. 탱커 소환 어, 거미다. 근데 트롤이 별로 상성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상대가 거미떼를 소환했어요. 트롤은 한 번에 하나의 유닛만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미떼를 상대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에크로맨툴라의 도그를 사용해보세요. 드래그 아... 조졌다. 이번엔 상대가 트롤을 소환했군요. 그렇다면 거미떼를 소환해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제대로 싸워보자고 거미떼 한 번 더 소환 아... 아... 어... 쟤 돌진 공격하네, 막? 잡았다. 으아... 풍선이 됐어. 따봉! 로빈과 대화하여 비행에 대해 알아보기 헤이 로빈 무서워, 얘 왜이래? 오오... 퀴디쉬 가르쳐주나? 오오... 안 돼 와아... 근데 님부스 2000도 다 옛날 아니냐? 예전에는 님부스 2000 보면 와아 신형 미친! 이래는데 지금은 님부스 2050 정도는 돼야지 신형이라고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연회장 밖에서 비행하기 빗자루에 타보세요 스와이프의 앵글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와 대박!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연출이어서 그런건지 실제로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지가 너무 궁금한데? 뭐야? 이벤트 창이 뜬거 보니까 지금부터가 본편인가? 메인스토리를 클리어하면 최대 30개의 불타는 키 무료 획득 가능 불타는 키가 뭔데? 우와 와 야 진짜 대박이다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고? 와 진짜 자유도 미쳤는데요? 조사하기 고상 획득 와 진짜 이거 뭐냐? 지금부터 어떻게 조작하는지 배워봅시다 버튼을 눌러 캐릭터를 이동하세요 마우스 휠로 앵글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스크롤하면 앵글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알트를 눌러 마우스 포인터를 활성화하세요 오 자 오픈 월드로 나왔는데 PC 버전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PC 버전으로 바꿔왔습니다 모바일로도 밖에서 간단 간단하게 플레이하는 데에는 모바일도 괜찮은 것 같고 PC 버전으로도 이렇게 따로 있네요 스크롤 유저가 엄청 많네 얘네가 다 나와 같은 유저라는거지 이러고 왜 말아? 왜 더빙 안돼 있어요? 으흠 으흠 왠지 좀 무서운데 정말 재밌겠네요 맞아 우선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는 건 어떤니 네 열정이 그들을 무대로 이끌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와 이거 다 유저야? 근데 왜 여기 서있어? 지금 다들 여기에서 메꾸나골 교수님이랑 대화하고 있나봐 그럼 왜 여기에서 지금 불꽃이 나오고 있지? 로빈 안녕 로빈 케빈 재밌게 보내고 있어? 어느 정도는 비록 난 로빈이 조르지만 않았어도 여기 오지 않았겠지만 제발 듣지마 말만 저렇지 엄청 즐겁게 보내고 있어 그랬었지 니가 내 발가락을 밟기 전까진 말이야 아깐 아무 느낌 없었다고 했잖아 아니 둘이 춤췄어? 없었지 처음 밟힌 이후로 발가락이 마비됐으니까 그럼 다음엔 다른 파트너를 찾아봐 말이 나와서 말인데 불꽃의 궁디 함께 춤출 파트넌 정했어? 아우 닉네임 긴장돼서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다니엘이나 카산드라한테 물어봐봐 아 카산드란 좀 쟤들도 니 친구잖아 아직도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이네 이따 무대에서 봐 그래 난 아마 절톡거리고 있어서 찾기 쉬울거야 제발 그만 좀 징징대 다니엘 초대 카산드라 초대 그래도 카산드라를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 사교 파티인데 왜 쳐줄까 제가? 동료와 춤출 때 리듬에 맞춰 화면의 원을 터치하세요 소리를 켜보세요 터치 노란색 딱 한 번만 터치하세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원이 겹칠 때에요 타이밍에 맞춰 터치해보세요 바로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에 원의 중심을 터치하세요 연속 콤보를 달성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준비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하는 거구나 근데 카산드라 옷 입은 거 너무 예쁘다 트테리얼 종료 이제 파트너와 함께 춤을 춰 보세요 오오 리듬 게임까지 아니 근데 춤추고 있는데 자꾸 뭐 깨지는 소리가 나 완벽한 춤 왜 SS야 근데 완벽한 춤인데 퍼펙트도 61개고 정확도도 100%인데 왜 SS냐고 트리플 S는 어떻게 달성하는 건데 룸표? 자 지금 기숙사방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신추 좀 받아볼까? 친구 받아서 우리 룸메로 같이 한번 해볼까? 결투클럽 2회 참여하기 자 일단 우리 광고의 최종 목적은 PVP였거든? 그러니까 PVP부터 먼저 찍고 다른 것도 좀 해보자 여기가 PVP네요 한번 해볼까? 이제 유저랑 하는 거야? 로티랑 싸운다 로티 불꽃의 궁디 진짜 미치겠네 저거 쟤 왜 안 싸우지? 어? 얘 유저가 아닌가봐 아 나도 밀렸어 같이 오오오오 잘 싸우는데? AI가 아닌가? 바람 바람 밀랍 바람 밀랍 밀고 쟤 잠 못만 상대하다가 게임 끝나겠는데?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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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쳐맞는다 불꽃의 궁디 넌 결초 천재야 초반에는 그냥 AI들이랑 싸우나봐요 나중에 조금 더 랭크가 오르면 그때는 유저들이랑 싸우겠지? 초보자 보호는 뭐야? 마법사 1 티어가 아이언이면 실패해도 티어 포인트가 차감되지 않아요 이거 친구랑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랑 PVP 하실 분 야채왕이구나 친구 대결 좋아 엄마 한번 싸워보자구요 반가워요? 발라주지 공 тран실 環 retracement 너무 무서워 너는ished 지금 상황이 기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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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이렇게 강한 마법들이 많아? 아 야 나 죽는다 얘들아 저리가 이 몹 처리하는게 되게 어렵네 와아 발리는건 나였고 맘마 매야 좋아요? 야 맞짱 떠 좋아 한번 싸워보자고 뭐 뭐 할건데 돌진 아 아 아 아 덤벼 쓰레기야 하 밀어 엄마 잠깐만요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야 야 이 미친 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밀어 나 이동 카드 얼마 안남았어 밀어 아 실패 실패 소환하고 밀어 어 나 잘못 쓴거 같은데? 쟤네는 왜 책이 3개니? 아 도와줘요 용님 스파이더 우와 카드 죽여 죽여 어 잠깐만 나 없어 이동 카드가 없어 빨리 죽여봐 시간이 없어 센티엄 아아 와 진짜 가까스러졌어 와 아깝다 제이븐즈가 치료를 엄청 잘 썼네 새로운 룸메이트가 입주했어요 불꽃의 궁디 불꽃의 궁디 어 이제 다 들어왔나보다 레인보우 와 제이븐즈 와 이런 연출이? 하하하하 내 룸메들이야 너무 좋다 이렇게 한번 다시 도전 야 다시 싸워 자 덤벼 아니야 덤비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봐 자 덤벼 아니야 덤비지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봐 어어 느리게 오렴 아아아아 아 잠깐만 저건 뭐야 와 별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네 아 저 전기공격 개사기야 불타 죽어라 불타 죽어라 아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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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아프다고 저 힐 뭐야 저거 폭탄 하고 아 어 아군 없으니까 폭탄이 할 수 있는게 없네 부르기 아 아 아 아 아 물 너무 아파요 아 Nós 아 prime 아 제발 죽어! 폭탄! 홍! 와아아아아아 겨우 이겼다 와아 완전 박빙이네 전투 너무 재밌다 근데 시즌 한정 행운 룰렛 과묵한 스타 와아 너무 멋있다 색깔도 정할 수 있어 빨간색 완전 내 스타일인데 보상 확률 1.2% 살려줘 뭐지? 1.2% 2.3% 2.3% 2.3% 2.3% 2.3% 2.3% 야 홍보 영상이구나 2.3% 2.3% 2.3% 2.3% 2.3% 2.3% 2.3% 3.3% 다 질러 난 이 옷을 얻으려고 이 돈 지른거였어 자 17개 최대 세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오오 g 이 제발 뭔가 걸려라 어? 아니 뭔가 걸렸다 나의 두 번째 지팡이 스킨 아 그냥 지팡이 스킨이네 스킨 지팡이 스킨 별투 클럽 구조했어? 어? 엥? 와 진짜 옷 빼고 다 걸리네 이게 작은 흰 올빼미 나의 첫 번째 부엉이 제대로 만난 적도 없는데 두 번째 부엉이로 바뀌게 됐군 5.96 뽑을만해 야 진짜 뽑을만해 와 보상 칸 넓은 거 봐 어? 두 개 우와 자 이렇게 너무나도 재밌게 즐겨본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 게임이었습니다 모바일로 다운을 받으셔도 손쉽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좀 더 최적화된 쾌적한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PC 버전으로도 다운받아서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뭔가 이렇게 클럽 같은 걸 만들고 같은 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런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들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 게임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해리포터의 IP를 가져와가지고 망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광고라고 생각하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려고 했어요 만약 똥게임이어도 광고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플레이해야지 했는데 그냥 이건 그냥 내 스타일이야 재밌어 앞으로 클럽도 만들었겠다 우리 장작분들과 좀 틈틈이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과 종료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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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